국정감사를 이유로 공수처 소환을 거부한 유병호가 공수처가 보낸 재출석 요구서에도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유병호는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것입니다. 하지만 유병호의 소환 불응이 반복될수록 불공정에 대한 비난이 윤석열에게 가중될 것입니다. 김건희에 대한 수사도 함께 거론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환에 응해도 소환에 응하지 않아도 윤석열에게는 모두 악재입니다. 12월이 되면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가 끝납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었던 공수처입니다. 공수처가 위상을 가질 마지막 기회를 잡았습니다. 채색시 수줍음 같은 모습으로 이대로 기회를 날려버릴지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조직으로 거듭날지 지켜볼 일입니다. 대통령실에서는 재미있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녀 학폭 문제로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이 매우 급하게 잘렸습니다. 학폭이 미칠 여파를 대통령실이 신속히 판단한 결과라고 언론은 말하지만 그럴 윤석열이고 대통령실이었다면 이동관을 임명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영상 속의 사진은 학폭이 불거지자 비서관 부인이 SNS에 올린 사진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다 건들지 말고 알아서 잘 정리해라라는 협박과 같은 모습입니다. 3개월 전에 발생한 학폭 대응 과정을 대통령실이 몰랐을 리 없지만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3개월이 지난 지금에 누군가 학폭 문제를 민주당에 제보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이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매우 신속하게 의전 비서관이 대통령실에서 정리되었습니다. 여론을 의식한 발 빠른 대처가 아닙니다. 여론을 의식하는 정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으로 보아야 할까요? 잘려나간 의전 비서관은 김건희 최측근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문제가 불거지자 대통령실은 신속하게 의전 비서관을 정리했습니다. 대통령의 의중이나 김건희의 의중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김건희 입김이 윤석열에 닿기 전에 먼저 자르면서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윤석열에게 이러해서 급하게 정리했다고 보고했을 것입니다. 김건희 라인임을 감안하면 그동안 보여준 대통령실의 모습에 비춰볼 때 일반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총선을 둘러싼 윤석열계로 위장한 MB계와 김건희 라인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라 보고 있습니다. 밥그릇 싸움에서 MB계가 성공을 취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실은 김기현을 유지시킴으로써 자신들의 당내 장악력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공천을 두고 경쟁자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아니라 자신이 실제 대통령이라 생각하는 김건희가 경쟁자라 보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김건희 라인에서 총선 공천을 두고 MB계를 자극하는 발언이나 의견이 윤석열의 입을 통해서거나 김건희의 이름을 앞세워 나왔을 것입니다. 당선될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대통령실에 욕심내는 사람이 많은 상태인 것입니다. 대통령실 MB계 입장은 명확합니다. 얼마 전 강승규 시민사회 수석의 녹취록이 나왔습니다. 김건희가 부각되면 총선에서 망할 수 있으니 누구를 자제시켜달라 그렇게 말했는데 강승규는 대표적인 MB계 인사입니다. 최근 김건희는 토요일 일요일 빼고 모든 외부 일정이 잡혀있을 정도로 싸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총선의 킹메이커 박근혜가 보여준 모습을 흉내내는 그런 모습인데 MB계가 보기에 참으로 철닥선이 없는 모습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냥 놔두다가는 윤석열이 김건희에게 점점 더 휘둘릴 것 같고 김건희가 국정이나 인사를 좌지우지하게 되면 MB계에게는 상상하기 싫은 총선 결과와 총선 결과가 좋든 싫든 상관없이 총선 이후에 자신들의 처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지금이 아니면 김건희와 붙어볼 기회가 사실 없기도 합니다. 정치력이 전무한 윤석열에게 MB계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건희만큼은 아닙니다. 김건희가 한동훈이나 검찰 라인과 손잡고 MB계를 대신할 대안을 제시한다면 MB계는 한순간에 몰락할 수도 있습니다. 김건희는 야망을 숨기지 않습니다. 국정에서 정점에 서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해계머니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 흥미진진하지만 나라의 형편이 위태로운 이런 시기에 고작 이런 모습으로 싸우고 있다니 분통이 터집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멤버십에 여러분이 또 가입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